그리고 제가 지금 입은 거는 더블 레이어 두 겹짜리인데 어? 수진씨 안에 뭐예요? 이게 두 겹이에요. 안쪽에서는 약간 테리로 기모를 잡아주고요. 밖에서는 차가운 외부 공기를 막아주는 두 겹짜리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허벅지, 무릎, 종아리, 발목, 발등, 발끝까지 이게 지금 전부 다 두 겹짜리. 근데 탁 났을 때도 복원이 그대로 되고요. 그리고 이렇게 앉았을 때 무릎 같은 것들이 하얗게 보이는 추운 타입이 아니고요. 보온성과 각선미를 잡고 탄력도 잡아주고 그리고 힙업의 기능도 빠뜨리지 않고 복부까지 한 번 더 9cm로 넓게 잡아주는 9cm로 복부까지 이렇게 잡아주는 앞에서 뒤에서 그리고 골반과 힙업도 보시면 지금 이 힙 라인이 무너지지 않거든요. 이게 지금 제가 더블 레어를 입고 다니는 모습입니다. 근데 춥지 않을까요? 전혀요. 진짜 이거는 다시 보시기지만 두 겹으로 잡고요. 히터라고 드리면 지금 저도 이렇게 입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네킹하고 이런 누르는 위치가 똑같아요. 복부도 잡아주고 이렇게요. 또 이제 보셔야지 느낌이 오시니까 이렇게 지금 치마 반바지 하나 입었는데 크리스마스고 하니까 괜히 또 막 구두 신고 싶고 이러잖아요. 근데 보면 일단 이 허벅지가 여기가 살이 탁 이렇게 들러붙는 게 아니라 약간 떠요. 공간이. 살이 좀 여기가 되게 찌는 거 아시죠? 여기 살을 잡아주기 때문에 위에서도 불룩불룩 살이 아니라 좀 매끈하고 매끈하고 덜렁거리지 않게끔. 근데 잘 보실 게 어머 무릎이 하얗게 안 되네요. 주인 씨. 되게 따뜻하긴 한가 봐요. 지금 제가 당길 때 이 보이시나요? 이게 지금 바로 두 겹짜리예요. 아니 저렇게 날씨는데? 어머 어머 어머. 보이시나요? 얘가 지금 살이 아니라 안쪽에 기모가 작고 바깥쪽에 찬 기호는 두 번 작고 이번엔 제가 신발 벗어볼게요. 발끝까지 두 겹이에요. 발등도 두 겹. 심지어 발끝도 보세요. 제 발보다 이렇게 270, 80. 사실 많이 없으시겠지만 이거 다 되고 구멍을 뚫어도 뚫리지가 않고 바닥도 두 겹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따뜻하고 발끝도 베기지 않고 그리고 발목의 어떤 몸매도 잡아주고 그러면서도 보온성과 라인감 심지어 이런 치마 입고 배도 눌러주니까 이게 이런 거 꼭 배나오면 되게 안 예쁘잖아요. 근데 배를 잡고 힙은 안 꺼져요.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앞에 밑에 써있는 게 앞입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냥 가방 하나 들고 코트만 들고 나가시면 연말 모임 룩이 끝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이렇게 따뜻하게. 괜찮죠? 솔직히 이런 필수 입으실 때는 아이가 몸매 보장이 싹 다 되는 거거든요. 발끝까지 전부 다. 여기 히트라 가공 다 돼 있거든요. 동전은 말아올릴 일이 없네요. 네. 이거 그냥 몸에 착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몸에 군사를 딱 잡아주니까 근데 이거 하이웨스트 이제 못 보세요. 저희 오늘 마지막으로 해서 이 생방송 종료하고 떠나겠습니다. 언제 이런 기회를 잡으시겠어요. 그니까요. 그래도 처음인데 지금. 그러니까요. 지금 신었잖아요. 바로 입은 거 보여드릴게요. 촉감도 엄청 부드러워요. 이게 왜 우리가 살을 닿는 거니까 느낌도 무시를 못하거든요. 근데 느낌이 엄청 보들보들하고 지금 이게 미지 써 있는 거 앞이죠. 일단은 배를 잡아주니까 이렇게 좀 치마 입을 때도 너무 깝깝하지 않은 느낌으로 굉장히 좋고요. 옆에서 보셔도 배를 잘 잡아줘요. 배도 잡아주고 근데 힙은 꺼지지가 않게 이렇게 올라오죠. 뒤쪽까지 이렇게 되니까 하체가 되게 우리의 하체는 여기가 아니라 배부터입니다. 배를 누르고 따뜻하게 그리고 허벅지 갈게요.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살이 둘러붙는 게 아니고요. 약간 이렇게 좀 들어가요. 그게 바로 허벅지 안쪽의 쉐이핑인데 전체가 쉐이핑이 이렇게 들어오고요.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. 어머 두 겹 많네요. 수진 씨. 아까 그게 이렇게 신으시면 이렇게 두 겹으로 보이시는 거예요. 느껴지세요? 네네. 되게 따뜻해요. 아니 오늘 이게 더블 레어가 하나에 3만 9천 9백원인데 5만 9천 9백원에 이게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죠. 거의 다 이렇게 그래서 발목도 잡고 발등도 잡고 그리고 이게 보면 발끝도 지금 다 더블 두 겹짜리라서 따뜻하고요. 여기가 또 잘 안 찢어져요. 맞아요. 구멍이 잘 안 나요. 슉! 밝으신 분들 슉! 270, 80 어머 발이 이렇게 크면 몇일까? 300도 되겠어. 300일까? 그래서 이런 데가 되게 잘 돌아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구두 신고 또 이런 펌프스가 겨울에 춥잖아요. 맞아. 근데 얘는 두 겹이니까 안 추워요. 다시 한 번 이렇게 보시고 다시 한 번 흐트러짐 없이 복부 잡은 것도 눈으로 보시고 400분 함께 지금 주문하고 계십니다. 정말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안 추워요. 안 추워. 과장이 아니라 진짜 안 추워. 아니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기 눈이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럼 발등에 눈이 소복소복 쌓여도 히트라 까곡이 되어 있는 게 지금 두 겹이니까